을취 94%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은 딱 잡아떼 겠지만 딱 잡아떼 겠지만 이 사람들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견고한 거 하니까 이런 종류의 모든 기사들은 다 노란 딱지를 붙여서 며칠씩 다 잠가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퍼져나갈 수 없도록 신문에 다 보도가 된 것들도 뭐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려진 것을 그렇게 뭐죠 막는 겁니다 94%가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독을 잡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참 말은 근사하죠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 은 맨날 해도 됩니다 도독을 잡은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국민만 믿고 돌파합시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제면 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면 죄짓고도 책임 안 질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죄가 없다면 당당해 수사협조 하십시오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가 2017년 무렵에 했던 그런 자신의 페이스트 트위터에 올렸던 내용을 국힘당 에서 이제 정치 공세를 취하는 그런 소재로 삼았습니다 죄제면 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국회에 붙은 이재명 과거에 트위트 포스트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영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당신 말을 믿은 사람은 없고 그냥 개딸들만 믿겠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대한민국 화약고 유동규 모든 것을 밝힐 것으로 보여 그분이 이번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13분간 903명이 투표를 했는데 94%가 이번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니까 4점 몇 퍼센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3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이따가 한번 더 봤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요겁니다 21분 전입니다 대한민국 화약고 유동규 모든 것을 밝힐 것으로 보여 그분이 이번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것으로 봅니까 1400명 21분 만에 1400명 투표를 했고 94%입니다 변하지 않죠 이번에는 정말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 정도 5700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 설문조사에서 94% 절대 안 바뀝니다 903명에서도 94% 통계하게 이런 겁니다 1400명에서도 94% 5700명에서도 94% 제 생각에는 57만 명이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94% 나올 것 같습니다 94% 사람들이 아 이번에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 가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했던 것 이틀 전에 했던 것 나를 욕하는 사람인데 왜 돈 주겠나 이재명 유튜브 라이브에서 김용 8억 전달 의혹 전면 부인 10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장동 일당의 돈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2. 몇 % 나왔겠죠 이렇게 반올림 해가 3% 김용이 돈을 받았다 증거가 있지 않는가 96% 잘 모르겠다 1%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내친김에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자문 말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는 방망이오 칼이오 뾰족한 하살이니라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하살이란 거죠 온갖 거짓 증거를 이야기하더라도 이번에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젊은 검사들이 그냥 제대로 일을 할 것 같다 이런 열의를 가지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문제를 다루면 몇 주 한 주나 두 주 정도 지나면 다 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했다고 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일을 이렇게 은폐하고 숨기는 일은 선거 사기를 저지른 주범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나라를 보위해야 될 대통령이 취할 짓은 아니다는 거죠 이유가 여하든 뭐 관계 없습니다 사람은 뭐 이유를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선거 사기를 그냥 은폐하고 묻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중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권력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따위로 인생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학을 다니던 시대는 사법고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권력지향적이겠죠 그러나 제 생각은 이익이 크게 걸려 있더라도 정도를 따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권투자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단기에 이렇게 단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샀다 팔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르고 내리고 관계없이 가치투자라고 해가지고 회사에 이렇게 근본을 여러분 분석해서 가치가 있는 회사를 싸게 사가지고 오래 여러분들 갖고 있는 분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도 투자를 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익이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익이 되니까 민체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식을 이리 팔았다 저리 팔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게 결국은 자기 폐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우연히 방문해가지고 강성규 윤석열 대통령실의 사회시민수석이라는 것이 제 앞에서는 부정선거 부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민경욱 전 의원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글을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보고 참 싸가지 없는 친구들이다 이런 친구들이 국회의원 하니까 국힘당도 정말 정신 나간 애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너희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이가 내가 너희보다 좀 많을 건데 부패하면 내가 더 부패해야 안 되겠냐 내가 때가 묻으면 밥그릇 수가 더 많으니까 어쩌면 너희가 그렇게 부패하고 때가 많이 묻었냐 국민들 생각하면 자식들 생각하게 되면 동족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역사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선거 사기를 다 덮고 내 앞에서는 부정선거 부자 이야기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민경욱 전 의원 앞에서 이렇게 일갈할 수 있냐 이야기죠 정말 참 내 생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거나 그럴 쓰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개차반으로 달려갈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선악관과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이 모두 다 뭉개지고 부서지는 것을 최근에 2, 3년 사이에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세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